자 이번 이야기는 존 못대장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발음을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존 못대장님 오늘 못대장님께서 정말 정말 또 많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이기도 해요 네 오늘 또 시들무를 찾아와 주셨고 많은 또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존 못대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도로빈이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늦은 밤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대장님께서 많은 용기를 내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사실 대중들 앞에서 쉬운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믿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일단은 주제가 어떤 주제가 될지 한 번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거의 30대다 보니까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을 관통하는 단어인 나의 수호령 청도할메 로 하겠습니다 나의 수호령 청도할메 오 일단 수호령이라는 게 언급이 됐다는 것은 귀신에게 무지하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거에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호령이라는 걸 언급할 정도면 정말 귀신들이 집중 공격을 했다는 뜻인데 거기에서 보호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청도할메의 이야기를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릿입니다 렛츠기릿 저는 일단 30대고 대구에 계속해서 토박이로 거주 중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태어나기 전해부터 시작되는데 저는 이제 일남일녀 중에 장남으로서 당시 어머니는 저를 출산하시기 전에 저의 이름을 일단 외자로 지으려고 하셨대요 성이 김이라고 하면 외자로 김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으려고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저희 할아버지께서 크게 반대를 하셨죠 제 족보에는 돌림자로 써서 이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무조건 할아버지는 결사반대 호적상의 이름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과정에서 어머니께서 한 수 꺾을 수밖에 없죠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제 이름은 호적상의 이름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돌보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뭐 태열도 아닌 것이 애가 매일같이 울기도 울고 울다 지쳐서 잠들고 어버도 울고 누여도 울고 하루 종일 울기만 하더랍니다 첫 육아인 어머니는 약간 좀 지치는 마음에 병원을 다섯 곳에서 한 여섯 곳 정도 가봤는데 병원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한의원을 가게 됩니다 지금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한의사분들도 어느 정도 사주팔자 혹은 또 명리학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의사분께서 검진을 하면서도 진맥을 짚으면서 검진을 하는데도 애한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아프고 서럽게 우는가 싶어서 어머니랑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저의 이름을 듣고 사주팔자를 한번 봐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한의사분께서는 한참 동안 제 이름을 풀어내더니 하시는 말씀이 애기 이름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애 이름 때문에 이렇게 애가 아픈 것 같다 내가 아는 무당을 소개시켜줄 테니까 한번 가봐라 라고 하시면서 그 무당집 주소를 적어주셨대요 당시에는 집 전화기만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 무당집에 집 전화가 없어서 주소만 이렇게 적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은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왜냐하면 친가나 외가가 둘 다 천주교 집안이다 보니까 어머니께서는 무당집을 가는 걸 양가에서 반대를 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에는 어머니는 결단을 내리게 된 거죠 혼자 저를 데리고 한의사가 말이죠 무당집으로 가기로 어머니께서는 애초에 서울 사람이다 보니까 대구 지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셨어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5개월 된 저를 업어가면서 이렇게 물어물어 찾아가는데 어느 40대 팜마머리라는 아주머니가 어머니를 붙잡으시대요 세대 어딜 그렇게 바쁘게 하냐 이러면서 어머니께서는 당시에 제가 지역명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송현동이 하고 달서구 쪽에 위치한 송현동이 있어요 그 주소를 말해주면서 여기 이 집을 찾아가는데 내가 도저히 못 찾겠다 이러신 거예요 그때 갑자기 아주머니께서 웃으시면서 아이고 세댁 내가 세댁 만나려고 이렇게 마실이 그렇게 나가고 싶었나 보다 그 집 우리 집이니까 우리 같이 가자고 그렇게 되신 거예요 어머니는 살면서 처음으로 무당도 만나보고 당집도 가보신 거예요 갔는데 당집이 일반 가정집이긴 한데 정중간에 불상은 있는데 붉고 얇은 커다란 천으로 그 불상을 가려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무당 아주머니한테 제 상태를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니까 무당 아주머니가 어머니 말을 가로채더랍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애한테 붙어서 했고 하자는 귀신도 안 보이고 부하 안에 애 이름이 애랑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애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바로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셨냐 이렇게 되물어 보니까 무당 아주머니가 되게 싱긋 웃으시면서 아까도 말했지 않냐 왠지 그냥 밖에 마실을 나가고 싶어서 그렇게 나갔는데 내가 모시는 신령님께서 새댁 찾아서 데려오라고 보내셨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당 아주머니한테 제 이름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사주 팔자나 이런 걸 얘기를 해주시니까 무당 아주머니가 그 이름은 안 되는데 그 이름은 애기 사주에 너무 안 맞는 이름이어서 분명 애가 성인이 되기 전에 비명행사를 팔자라고 이 이름으로 가면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들컥 겁이 나신 거죠 무당 아주머니 제발 애만 살려달라고 어떻게든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빌고 비시니까 무당 아주머니가 계속 고민을 하시대요 애기 사주 팔자에 맞는 이름이 너무 없대요 나도 진짜 도와주고 싶은데 뾰족한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침묵의 시간이 좀 지났죠 그러면서 무당 아주머니가 어머니께 새댁 내가 방법을 하나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100% 애가 평범한 애들처럼 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죽지 않을 뿐이지 되게 다사다단한 삶을 살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대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였냐면은 제가 10살 때까지는 맨 처음에 어머니가 짓고자 했던 그 외자의 이름을 쓰고 호적상에는 그냥 지금 이름 그대로 가되 10살 때는 무당분께서 지어준 이름으로 개명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10살 때까지 외자의 이름으로 살았고 10살 이후로부터는 지금의 이름으로 계속 살게 된 거죠 총 3개의 이름으로 기부하다 여기까지가 제 유아기 시절 때 두 번째 이야기는 저희 집안은 좀 특이하게 친가족이 좀 특이하게 천주교 집안인데 제사를 지내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할아버지 댁에 있었을 때인데 보통 제사가 초저녁에 준비를 해서 밤 12시를 넘기고 끝이 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혼자 집에서 노는 것도 심심하기도 하고 또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놀이터에 놀러가려고 부모님들한테 허락을 좀 구했어요 당시에는 이제 할아버지 집하고 저희 집하고 같은 아파트지만 동은 다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아이도 이 아파트 단지 내의 지리도 알고 있을 거고 부모님도 얘가 어느 놀이터를 놀러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흔쾌히 보내주셨어요 그때 당시 놀이터 돌비님은 아시겠지만 흙과 모래가 가장 많은 그런 놀이터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제가 그냥 놀러가면 심심하니까 맥주잔 있죠? 유리컵 그거를 가지고 놀이터에 가서 성도 만들고 모래 장난을 하려고 그걸 부모님 몰래 가지고 나왔어요 놀이터가 할아버지 집에서 오르막길을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곳을 제가 올라가는 도중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혼자 유리잔을 양손으로 꼭 붙잡고 오르막길을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찾았다 이러한 소리와 동시에 제 발목을 확 낚아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두 손은 유리잔을 잡고 있었잖아요 그대로 앞으로 넘어지면서 유리잔이 깨지고 유리 파편이 제 오른손바닥을 찔렀고 그렇게 해서 되게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그 흉터가 아직도 오른손에 좀 남아있고요 이때 들었었던 그 찾았다라는 여자 음성이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좀 오싹하고 약간 좀 그런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뭐 이후에도 좀 다양하게 사건 사고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서 뛰어놀다가 앞에 급식 아주머니께서 콩나물 국통을 들고 오시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누가 등을 떠미는 느낌에 밀려서 팔에 화상을 입기도 했고요 뭐 학교하고 집에 오다가 누가 던진지도 모르는 짱돌을 맞아서 이마가 찢어진 적도 있었고요 이렇게 좀 짜잘짜잘하게 계속해서 꼬매고 수술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좀 걱정이 됐는데 주변에 어머니 친구분들께서 애가 좀 유별나게 다치고 그런다고 하니까 어머니 친구분들은 그냥 이제 남자애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치고 다치기도 다치면서 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그냥 이제 평범한 남자애들 키우는 집안의 일상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앞에 벌어지는 일 때문에 어머님은 다시 송현동에 계시는 무당아주머니를 찾아가게 돼요 이때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피아노 학원을 다닐 때 벌어졌던 일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사고가 났던 그 장소예요 보시다시피 피아노 학원이 1층 주택을 개조했던 학원이었는데 화장실이 집 안에 있지만은 마당에 푸세식 화장실로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거기가 불도 잘 안 켜져요 심지어 키려고 해도 전등 스위치 불이 이게 당겨서 키는 불이었거든요 아 옛날에 근데 이제 소변이 너무 마려워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불도 안 켜지고 무서우니까 문을 활짝 열어놓고 볼일을 좀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하고 불면서 문이 꽝 하고 닫힌 거예요 갑자기 등에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위에 있는 불을 키려고 천장을 딱 봤는데 천장에서 거꾸로 머리 하나가 이렇게 쑥 하고 내려와요 그러면서 진짜 입이 찢어질 듯이 낄끌거리면서 웃으면서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세 번 앞으로 세 번이라고 얘기했어요 앞으로 세 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문 열고 정신없이 피아노 학원으로 돌아와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죠 안에 화장실 안에 귀신이 있다고 근데 보통 뻔하죠 선생님은 얘가 뭔 소리를 하나 싶어서 화장실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죠 당연히 그래서 그냥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저를 어르고 좀 달래주셨어요 그때는 그때 그 이후로 저는 그 화장실을 못 가고 지금 차가 있는 반대편에 보면 담장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그러면 안 되지만 거기에다 노상방려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화장실을 도저히 못 가겠으니까 그래서 보통 보시면은 그 화장실 있는 쪽이 검은색 조그마한 문이 하나 있거든요 철문이 가끔 그 문 열려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문 딱 정면에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예 어느 날 평상시처럼 이제 노상방려를 하고 길을 건너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철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앞에 정면으로 화장실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화장실 앞에 머리통 하나가 공중에 붕붕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데 입 모양을 자세하게 보니까 앞으로 한 번이에요 예 앞으로 한 번 그날 진짜 홈비백산에서 피아노 학원도 다시 안 들어가고 집으로 그냥 갔어요 그냥 도망쳐서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똑같이 피아노 학원에서 소변이 마려워서 건너편에 볼일을 보고 건너 올려오는데 똑같이 철문이 열려있고 머리가 화장실 앞에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엄청 크게 웃으면서 그래 바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양옆의 주변 시야를 누가 손으로 가린 것처럼 시야가 차단된 거예요 예 진짜 옆에 주변 시야가 누가 손으로 싹 가려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어? 이랬는데 보통 제가 길을 조그만한 길이지만 건너갈 때 양옆을 확인하고 가거든요 그날은 주변 시야도 차단이 돼 있고 앞만 보이는 상태에서 소리도 잘 안 들렸어요 약간 물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건너는데 0.5초 정도 갑자기 경적 소리가 삐익 하고 나면서 그대로 오토바이가 저를 치고 지나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붕 날라서 땅에 내던져졌는데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벌떡 일어났죠 근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깜깜해요 예 아무것도 안 보여서 두 팔을 앞으로 내밀고 그냥 엄마 엄마 내 눈이 안 보인다 엄마 내 무섭다 삐익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저를 앞에서 와락 안아주더라고요 예 와락 안아주면서 귓가에다가 속삭이는데 할머니 목소리였어요 그때 할머니 목소리로 아이고 우리 자손 웃잖아 아이고 우리 자손 웃잖아 걱정 마라 별일 아니다 아이고 웃잖아 우리 자손 이런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예 그래가지고 저는 할머니 목소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친할머니 칠아 할아버지 댁이 같은 아파트에 있다 보니까 예 그냥 할머니께서 지나가다가 저를 봤나 보다 그러면서 정신을 잃었죠 정신을 잃고 눈을 떠니까 병원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오른쪽 쇄골이 부러졌었고 오른쪽 정강이가 부러져가지고 철심 박았었고요 그때 그 다음에 골반뼈가 골반뼈가 금이 같다고 하더라고요 예 진짜 큰 사고였었죠 그때는 그 이후로 어머니가 바로 송윤동에 있는 무당 아주머니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무당 아주머니를 찾아가자마자 무당 아주머니가 어머니 보고 됐다 이제 하늘에 뜻이 닿았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때까지는 진짜 다치고 사고도 나고 이래서 세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텐데 그래도 나도 그 이후로 마음이 좀 쓰여서 계속 신녀님께 기도하고 빌었고 또 세대 나름대로 믿고 있는 신에게 빌었을 텐데 이제 그 뜻이 하늘에 닿았다 걱정 마라 이제 애는 별탈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예 진짜 거짓말같이 그 이후로 저는 초등학교도 멀쩡하게 졸업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진짜 별탈 없이 그렇게 자랐었습니다 와 네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이야기고요 이제 세 번째는 타이틀을 따자면 피에 젖은 라면이에요 이 이야기는 약간 좀 웃기면서도 좀 슬픈 그런 얘기인데 스물한 살 때 제가 약간 좀 불꽃 같은 청춘을 머리던 그런 대학생 때 시절이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수시를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대학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는 부산에 있는 국립대 하나는 대구에 있는 사립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저는 제 꿈과 장례와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부산에 있는 국립대를 갔어야 됐었거든요 그 과가 저랑 잘 맞는 과여서 근데 부모님이 결살반대를 하셨어요 집에서 통학하는 거 아니면 못 보내준다 왜냐하면 애가 어릴 때도 막 사고도 나고 이랬다 보니까 어디 떼어놓기가 부모님 입장에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님하고 매일같이 집에서 싸웠죠 왜 내가 가고자 하는 데 안 보내주냐 국립대가 오히려 싸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근데 부모님은 절대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반항 아닌 반항을 시작했죠 보통 수시 끝난 애들은 6시 되면 집에 보내주거든요 보내주면은 째깍 집에 안 들어가고 10시까지 PC방에 있다가 10시부터는 어디 공원 가가지고 새벽 1시에 집에 들어가고 그렇게 반항 아닌 반항을 부리다가 결국엔 제가 항복을 했어요 항복을 하고 대구에 있는 사리대를 가기로 했었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내가 부모님 선택을 따르는 대신 나는 대학교 갔을 때 자취를 하고 살 거다 이렇게 엄포로 놓고 진짜 그때부터는 알바를 하면서 2월 전까지 계속해서 알바를 하면서 월세와 그 다음에 보증금 그 다음에 생활비 뭐 이런 정도를 제가 모았어요 돈을 그때 거의 요식업계를 재패를 했었죠 2잡 3잡까지 뛰어가면서 고생하셨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 모아서 2월 달에 제가 대학교 앞에 있는 원룸을 구하게 돼요 근데 이제 세상 물정 모르던 저는 다달이 내야 되는 방세에 대한 압박과 그 다음에 등록금 이외에는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제가 엄포를 놨었거든요 부모한테 괜히 손 벌리기 싫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방세와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겨울방학 시작하자마자 숙식제공 공장에 제가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3월까지 진짜 그냥 막 죽자 사자 일을 해서 1년 동안 공부만 하자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됐죠 근데 이게 계획이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생활비에 대한 압박이 너무 컸어요 삼시세끼 집에서 챙겨 먹는다는 게 진짜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집 나오면 고생이지 그래서 이제 5월까지만 풍족한 라이프 삶을 좀 즐기고 6월부터는 이제 보릿고개를 좀 넘어가기 시작했죠 그때는 그때는 진짜 라면을 딱 하루에 한 끼 하나밖에 못 먹었어요 그때는 돈이 없다 보니까 근데 그런 생활을 하니까 친구들이 좀 딱하게 여기면서도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이런 좋은 친구들이 주변에 있어서 그나마 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의 사건은 6월 하순 어느 비 오는 날에 터지게 돼요 친구들이 이제 비도 오는데 막걸리는 안잔하자고 하면서 근처에 있는 대 봇집에서 전과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죠 그러다가 집에 가는 길에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데 눈앞에 천 원짜리 두 장이 물웅덩이에 딱 떠 있더라고요 제가 재빨리 가서 탁 잡으면서 이게 웬 횡자냐고 좋아하면서 뭘 사야 될까 되게 생각을 했는데 새끼다 라면을 먹지만은 새끼만큼은 내가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큰 할인마트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처에 있는 근데 거기에 당시 상표명을 좀 돌려서 말하면 풀 라면 6개들이 한 봉지를 사면은 제가 한 500원인가 400원밖에 안 남았고 라면계 순한 맛의 대표인 라면 있죠 찐 라면 제가 그거를 사면은 순한 맛을 사면은 그거 사고 물도 1.5리터까지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이었어요 진짜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라면계 순한 맛인 그 친구 한 봉지와 그 다음에 1.5리터 물을 사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건너편에 왕복 2차선이어서 그렇게 도로가 크지도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친구들한테 가려고 이렇게 웃으면서 뛰어가는데 한 발짝 한 발짝 내미는데 갑자기 귀에서 또 누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잘난 할매도 오늘은 못 막아 이라는 소리가 딱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로를 건너가는 와중에 누가 등을 이렇게 탁 밀더라고요 그냥 슬리퍼를 신고 있으니까 앞으로 쭉 하고 미끄러지는데 저 멀리서 뭔가 빨간색이 갑자기 진짜 순식간에 제 눈앞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게 알고 보니까 차였던 거예요 빨간색 프라이드 차였는데 그게 그대로 저를 치고 지나간 거예요 진짜 공중에서 한 2, 3초? 여기 떠 있었는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보는데 친구들의 그 뜨악한 표정도 보이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땅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정신을 잃었죠 그러면서 꿈 같은 걸 꾸게 됐는데 시골 풍경에 큰 저택이 있고 그 저택의 대문 앞에 옥비녀로 쪽진 흰 백발의 할머니가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대문 앞에서 저한테 미안타 미안타 요망한 년이 내 눈을 가려가지고 내 니를 차마 못 봤다 미안타 이런 말을 계속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꿈에서 확 깨게 돼요 깨니까 병원이더라고요 이제 막 전신 타박상에 갈비뼈 골절되고 왼팔 골절되고 그렇게 해서 한 6주에서 7주 정도 병원에 있었어요 딱 눈을 뜨고 주변을 보니까 부모님도 계셨고 친구들도 이렇게 있었죠 친구들은 저한테 되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야 이 도라이 같은 녀석아 거기서 왜 귀엽고 차가 오고 있는데 건너냐고 차 좀 보고 오지 거기서 왜 건너냐고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있고 부모님은 울면서 우시면서 이제 그만하라고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좀 울적한 마음이 있어서 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탁자를 딱 봤는데 거기에 라면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뭐가 싶어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야 니보다 네 목숨보다 더 소중한 라면 내가 저 위에다 올려놨다고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싶어서 뭔 소리인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빨간색 프라이드가 와서 니치고 지나갔을 때 거의 날아간 수준이었다고 진짜 그렇게 날아가서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 라면은 손에서 절대 안 놓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9가 오고 니를 싣고 병원을 가는데 응급구조 여러분들이 니 몸 상태를 체크하려고 하니까 라면을 빼려고 하니까 본놈의 힘이 그렇게 센지 세명이 달라붙어서 겨우 떼냈대요 그 라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라면을 보니까 진짜 약간 좀 얼룩덜룩하게 피 같은 게 좀 묻어있더라고요 아이고 그 이후로는 진짜 반년 동안 집에서 요양하고 통학하면서 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22살이 됐던 해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군대 편입니다 이때 약간 좀 본격적으로 아 내가 이제 수월형이 있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조금 어렴풋하게 좀 느낀 사건인데 이게 조금 끔찍한 경험이라 가지고 최대한 순화해서 제가 좀 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때는 제가 대형차 운전병이었었고 상병 초때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수송관하고 정비관한테 붙잡혀서 어김없이 차량 보수작업을 하던 때였는데 가을의 느낌을 받으면서 떨어지는 낙엽도 보면서 구름과자도 태우면서 따분한 일과를 이렇게 좀 보내고 있는데 군용 5톤 바퀴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사진을 보시다시피 군용 차량은 일반 사대 차량이랑은 다르게 타이어 부분 고무 부분 그 다음에 타이어 림이라고 해서 제가 그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진짜 링처럼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쪽에는 타이어 드럼 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그래서 이 차량 바퀴를 분해하고 다시 재조립할 때는 타이어를 타이어 드럼에 먼저 끼우고 그 다음에 타이어 림을 끼운 다음에 바람을 넣는데 이게 타이어에 바람을 주입할 때 타이어 드럼이랑 타이어 림이 고정이 안 되면 이게 진짜 큰 사고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타이어 드럼 부분에 쇠, 타이프나 아니면 빠루 같은 거를 십자가 부분으로 끼운 다음에 바람을 넣게 돼요 문제는 이때 발생을 한 거죠 이제 같은 동기였던 차량 정비병인 동기 한 명과 후임 한 명이 차량 정비고에서 타이어 바람을 놓고 있었는데 저는 한 20m 정도 떨어진 수송보에서 유름과자를 태우면서 정비하고 있는 동기와 후임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동기가 후임한테 야 이거 왜 이렇게 바람이 안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후임은 아 이상합니다 바람이 잘 안 들어가지 말입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보다 못한 제가 동기한테 야 비키 봐라 내 함 해볼게 라고 말을 하면서 피우던 구름 과자에 불을 끄고 살짝 일어나려고 엉덩이를 뗐던 순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힘이 제 어깨를 누르고 그대로 의자에 다시 앉혀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당황해서 어? 어? 이러고 있는데 그때 또 익숙한 할머니 음성 됐다 가만히 세라 저질이 하지 말고 이 저질이란 게 경상도 사투리로 끼리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해픈 일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써라 뭐 이런 쪽의 단어거든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양 옆으로 약간 두리번두리벙 거리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뻥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홀 그러면서 곧바로 또 비명소리가 이어지게 되죠 예 타이어림이 공기 주입 때 버티지 못하고 그때 십자가로 빠르르 꽂아 넣었어야 됐는데 이 친구들이 그걸 안 하고 그대로 공기를 놓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공기 주입 때 타이어림이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튀어오른 거죠 그 강찰링이 예 순간 식겁해가지고 진짜 비명소리를 따라서 차량 정비고를 들어갔는데 그 비릿한 피냄새랑 막 비명 지르면서 동기가 얼굴을 감싸지고 있었어요 그때 괜찮냐고 제가 동기한테 뛰어왔고 상태를 확인하려고 손 좀 치워봐라 손 좀 치워봐라 이랬는데 동기가 야 야 내 눈 빠질 것 같다 아니다 내 눈 빠진 것 같다 이렇게 막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계속 그래가지고 그 뒤에 수송관하고 정비관이 큰 소리를 들었으니까 동기를 데리고 국군수도병원으로 바로 출발을 하게 된 거죠 늦은 밤이 돼서야 수송관하고 정비관이 부대로 복귀를 하게 됐는데 동기의 상태가 궁금한 저는 정비관님한테 제가 물어봤죠 이제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동기가 조금 위험한 상태고 지금 수술을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회복되는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고 제가 어느덧 병장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동기가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반가운 마음에 의무실로 달려가가지고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순간에 보였던 제 동기 얼굴이 아직도 좀 기억에 좀 남는데 코는 좀 완전히 삐뚤어져 있었고 네 입술 일부분은 조금 없었고 그 다음에 입부터 이마까지 찢어진 걸 살짝 꼬매놓은 그 얼굴 그리고 한쪽 눈이 아예 그냥 닫혀버린 모습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때 네 가히 충격적이었었죠 그때 근데 그때 황급하게 군인관이 황급하게 붕대로 얼굴을 가리면서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제 뒤돌아서 나왔죠 동기 같은 경우에는 한 주 정도 부대에 있다가 병가당 그 다음에 휴가를 써서 민간병원에서 재건 수술하고 재수술을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들어서 차마 그 뒤로는 동기를 찾아가보지 못했어요 그 모습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동기는 민간병원 가가지고 수술도 받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부대를 복귀하고 한 3일 뒤에 취침시간 10시가 돼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저를 막 깨우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니까 옆자리에서 자고 있던 후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장님 병장님 진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집합 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중에 이게 뭔 소란인가 싶어서 중앙현관에 집합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당직사관에서 나온 말은 제 기를 좀 의심하게 됐죠 제 동기가 병실에서 2시간 전부터 없었고 이것을 불친번이 확인을 했고 경계근무자하고 당직사관이 영례순찰을 해도 못 찾아서 전병역을 집합시켰대요 뭐야 안 돼 안 돼 그래서 부대 입구에 있는 경계근무자들은 제 동기가 나가거나 이런 걸 못 봤으니까 영례를 이적듯이 뒤져가지고 찾아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100명 가까이 되는 병력이 흩어져서 제 동기를 찾기 시작했고 저 또한 영례에 있는 산이며 초서며 진짜 막 샅샅이 찾아다녔어요 한 새벽 3시쯤에 아마 시작을 했을 텐데 한 새벽 5시쯤 됐을까 땀 까만 하늘이 보통 새벽에 되면 푸르스름하게 좀 변하잖아요 동이 트면서 그때 동이 트는 상황에서 저랑 제 맞추임이 영례에 있는 테니스장 보통 대대장님들하고 장교급들이 치는 테니스장이 있었는데 그 테니스장을 마지막으로 찾고 뒤돌아 나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후임이 저보고 병장님 병장님 저거 뭡니까 저거 뒤에 저거 뭡니까 이렇게 저한테 막 팔을 잡으면서 다급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뭔데? 하면서 이렇게 딱 가르친고서 봤어요 근데 그때 가봤던 그 모습은 테니스장에 보통 초록색 천으로 이렇게 가려놓잖아요 테두리 부분을 새벽에는 빛도 없고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몰랐지만 동이 트면서 초록색 천이 빛을 받으면서 뒷면이 조금 비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제 후임이 그걸 보게 된 거죠 초록색 천 뒤에 무언가 있는 그 모습을 막 소리를 지르니까 당시 주변에 있던 부사관 장교 병사들은 넌 알고 없이 다 테니스장으로 뛰어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같이 다 그 실루엣을 보게 된 거죠 이후에 부사관하고 장교들만 테니스장 뒤편으로 갔고 제 동기가 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날 3일 정도 의무실에서 나오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앉아만 있다가 그날 새벽에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였죠 만약에 그때 당시에 진짜 저를 지켜주셨던 청도 할머니가 저를 의자에다 앉혀놓지 않았다면 만약에 제가 그 상황에서 제가 해보게 하고 갔을 테고 그러면 동기의 모습이 제가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계속 사고를 유발하네 계속 그러면서 약간 악몽을 끄면 한 번씩 그 장소하고 장면이 나와가지고 이게 식땀 흘리면서 한 번씩 깰 때가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마지막으로 제가 3재로 인해서 고통받다가 우연히 찾아간 무당에 관한 이야기예요 3재 보통 이제 3재는 3재가 1년에 걸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3재 누르는 3재 나가는 3재에서 총 3년이 걸리잖아요 네 그때 당시는 제가 2019년에 3재를 시작하는 들어오는 3재를 겪기 시작했고 이때는 정말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이상할 정도의 일이 안 풀리고 시시때때로 몸이 아픈데 병원을 가면은 그때뿐이고 2, 3일 뒤는 또 똑같이 몸이 아프고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던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다녔던 회사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해서 별명이 등대였었거든요 그 정도로 야근도 많고 일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 별명이 등대였었어요 그때 그리고 직장 상사인 과장하고도 많은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직원으로 생각해보면 흔한 직장 상사인데 일은 못하는데 연수만 좀 채우다 보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그런 최악의 상사였었거든요 시시건건 제 일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잘되면은 사장한테 저보다 빨리 달려가가지고 자기가 지시를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잘됐다 라고 하면서 제 공을 가로치기 바빴고 뭔가 사장 마음에 안 들면은 그건 제가 독단적으로 행동했다고 꼬리 자르고 저한테 독박 씌우는 그런 최악의 과장이었어요 약간 그러면 회사에서 2년 동안 버티다가 누르는 삼재인 2020년도 때 일이에요 그때는 9월에 태풍이 대한민국을 덮쳤을 때 좀 마이삭이 덮쳤을 때인데 그때 진짜 일도 안 풀리고 몸은 아프고 보다 못한 팀장님이 학교 선배셨거든요 팀장님이 저보고 너 진짜 몸이 막아낀 것 같다 애가 하루하루 갈수록 이제 죽어나가는 표정인데 자기가 알고 있는 용암무당이 있는데 한번 가서 이야기라도 좀 해봐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곳이래요 근데 여기가 예약이 안 되니까 당일에 오늘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전화해서 물어봐야 된대요 근데 팀장님 집 자체가 불가 쪽이어서 이런 쪽에 좀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그냥 가서 이야기하는데 바뀌는 건 없겠지만은 마음이라도 좀 편해져 보자 내 마음이라도 좀 털어내고 오자 그런 생각으로 가게 되었는데 하루 연차를 쓰고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그때 바람이랑 비랑 진짜 태풍을 해서 때려붙던 그런 날이었거든요 어느 할머니 분께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뭐 이분이 근데 그 무업을 지금은 접으셨는데 가명으로 이분을 무릎팍 도사님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오 좋다 좋다 그래서 제가 아 혹시 무릎팍 도사님 맞으십니까 하니까 할머니께서 맞다고 어느 일이냐고 이렇게 말씀 주시길래 제가 오늘 점 좀 보러 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이래 비 오는데 오늘 오시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연차도 진짜 쉽게 못 쓰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쨌든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좀 안 들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머니께서 근데 왠지 일주일 전부터 계속 신경이 쓰이더니 그게 총각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조심해서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거기가 큰 지역으로 말씀드리면 경남 쪽이었어요 경남 쪽으로 차를 몰고 가게 됐죠 와 근데 비가 진짜 억수같이 때려붙더라고요 진짜 앞도 안 보이는데 겨우겨우 운전해서 가고 도로에는 나무 뽑혀서 날아가고 있고 흙은 내려와 있고 토사가 내려와서 도로 덮치고 있고 그래서 진짜 조심조심해서 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진짜 경남에 있는 무릎팍 도사님한테 도착을 했죠 도착하니까 4층짜리 다가구 주택이더라고요 차에서 우산을 꺼내가지고 가하려고 하는데 운전자 속 문 앞쪽에 어떤 할머니가 우산을 들고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딱 열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혹시 하시는 말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약간 좀 빙그레하게 웃으시면서 아 자네인가 보다 오늘 날 찾아온 총각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릎팍 도사님이시더라고요 진짜 이야 마중 넘으셨네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따라서 당집에 들어가게 됐죠 들어가니까 일반 가정집인데 정중간에 불상이 위치해 있고 그 불상이 커튼처럼 얇은 붉은 천으로 가려져 있더라고요 다른 귀족님들께서도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상한 곳이다 보통 불상하고 이런 재단들을 정중앙에 오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하려고 하는데 이쯤은 좀 특이하게 가려놨네 뭐 이런 생각하면서 탁자에 앉게 됐죠 탁자에 앉으니까 무당 할머니께서 구름과자 중에 하나인 장미라고 있어요 그거 하나에 탁 꺼내서 불을 탁 붙이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삶이 팍팍하재 일을 하는데 성과도 없고 네가 하는 일이 맞나 싶고 그죠? 근데 사람 사는 게 다 그렇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거라 괜히 삼재라고 그런갑다 하고 생각하면 더 그렇다 그러니까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살아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도 안 꺼냈는데 근데 약간 좀 속으로 그런 게 있었죠 약간 좀 사짜인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떠보다가 표정이 바뀌면은 그거를 캐치해서 말하려나 보다 인간 불신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최대한 표정 변화 없이 아 예예예 아 예예 그냥 이러고만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할머니께서 웃으시면서 왜? 내가 어디 선무당 같아서 그러나? 그래? 내가 가면 네 뭐 봐줬으면 좋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길래 제가 그러면은 제 사주팔자가 궁금하다 초년운, 중년운, 노년운의 운의 흐름이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할머니께서 그래? 근데 네 한 번 보니까 초년에는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고 그 운이 지금 삼재 끝까지 이어지네 근데 그 뒤로는 괜찮을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기하시길래 어? 할머니께 말씀드렸죠 사주팔자다 이런 거는 생년월일하고 태어난 시랑 한자 이름 같은 거 이런 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할머니께서 또 껄껄 웃으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근데 네 장관 한 번 맞춰줄구만 태어나고 이름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어난 생년월일, 태어난 시 그 다음에 한자 이름을 이렇게 적어서 드리니까 할머니께서 팔짜만 끼더니 이렇게 골도골이 보시더라고요 한 5분쯤 지났나? 갑자기 할머니께서 진짜 한 박 웃음을 지으시더니 아이고야 아이고야 야가 일이 컸네 일이 장성했네 하면서 제 손을 딱 잡으시더라고요 저는 막 강황해가지고 어우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께서 계속해서 웃으시면서 그래 그래 운명이란 게 일에 이어진다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제 첫 부분에 말씀드린 어머니와 그때 송현동 무당 아주머니의 일이었던 거고요 처음에 이 무당 할머니한테 들을 때는 이게 소리인가 싶었죠 맨 처음에는 왜냐하면 제가 기억도 못하는 깐난쟁이 때 일이잖아요 할머니한테 이 말을 끝까지 듣고 하하하 재밌네요 하고 나는데 저 잠깐 구름과자 좀 태워볼게요 하면서 1층에 내려가서 구름과자를 태우면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통화음이 두 분도 가기 전에 어머니께서 바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잔소리가 기관총같이 날라오시죠 이제 제 정신이냐 지금 태풍 올라오는데 어딜 간 거냐 어? 하면서 기관총총 쏟아지는데 제가 그때 어머니 말을 다 끊고 얘기하죠 엄마 혹시 무릎팍도사님이라고 아나? 이렇게 얘기 드린 거예요 그래갖고 아 무릎팍도사? 이러면서 되게 골똘하게 좀 침묵의 시간이 좀 흘렀죠 그러더니 갑자기 어머니께서 아! 네 옛날에 어릴 때 너무 아프고 자꾸 울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갖고 한의원 갔다가 거기 한의사가 소개시켜준 무당이 그 무당인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와... 그 순간에 단박에 제가 당집으로 올라가서 무당 할머니한테 전화를 바꿔드렸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전화 딱 받자마자 세대 잘 있었나? 네 아들이 이래 장성했네? 잘 컸다? 잘 컸어? 정말 내가 그때 하늘에 뜻이 닿았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신 게 그래 그래 내 맞다 송연동의 근무다 그래 네 아들 별일이 없고 별 문제 없다 내 세상 살면서 풍팡 안 겪은 사람이 어디 있나? 내가 잘 이야기해서 보내줄게 하면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염마나 내나 손이 닳도록 빌었다고 그러면서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뜻이 이루어지니 그게 네 옆에 계시는 할머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지켜주는 분이 계실 거라고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어떤 분이신지 근데 제 본가 그러니까 본이라고 하죠 보통 김해 김 아니면 이런 것처럼 경주 김씨 이런 것처럼 저는 청도거든요 제 본인 청도인데 그 청도 본가의 큰 어르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자식들 자손들 대대손손 별 탈 없이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지켜주셨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대학생 때 사고 나고 다친 건 뭐냐 이거 무슨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는 귀신이 활개를 치는 그런 날이었대요 그래서 그런 활개를 치는 날인데 이래저래 널 지켜주는데 못된 귀신이 할매 눈을 가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데요 네 뒤에 계시는 할머니가 나한테 다 얘기해주고 있다고 그날의 일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래저래 삼재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세상 잘 살아라고 그러면서 네가 삼재 끝나는 해에 청도 할머니는 또 다른 후손들 자손들 돌봐주러 가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남은 삼재 1년은 조심조심해서 잘 살고 그들은 당당하게 멋지게 잘 살아라는 덕담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뭐 듣게 된 사실인데 그 무릎학도사님은 2020년도 이후로 무업을 완전히 접으셨고 신을 보내드렸다고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거든요 그리고 시골에 들어가서 남은 여생을 즐기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었어요 추가적으로는 그때 이제 무릎학도사님이 2019년때 원래 무업을 접으려고 하셨대요 그때는 연세도 좀 있으셨고 60대 중반까지 가셨겠죠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무업 접고 시골 가서 살려고 하는데 뭔가 계속 신경이 쓰이대요 그래서 하루만 더 하루만 더 하시면서 무업을 계속 이어가다가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를 보고 이야기하고 난 뒤에 신경 쓰는 게 싹 사라지는 게 그런 걸 딱 느끼고 마지막으로 무업을 접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는 삼재의 마지막인 2022년 올해죠 2월 1일 음력으로 1월 1일이잖아요 2월 1일 설날에 제가 딱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돼요 진짜 넓은 황금빛 들판에 잘 익은 벼가 있었고 그리고 예전에 본 듯한 그 커다란 한옥집 그게 보이게 된 거죠 그리고 전에 그 한옥집 문 앞까지 걸어갔는데 한옥집 문이 딱 열리면서 백발에 꼭비녀로 단정하게 쪽진 할머니께서 딱 나오신 거예요 저도 왠지 모르게 꿈에서는 제 의지랑은 다르게 행동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그 할머니한테 큰절을 하게 됐어요 그 할머니께서 엎드려 있는 저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그때 당시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다 기억이 나는 게 됐다 다 잘 됐다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제 오른팔에 있는 화상 자국을 쓰다듬으시면서 어찌 참았나 얼마나 아팠을까 이렇게 얘기하시고 짱 또래 이마가 찢어진 부분을 쓸어내리시면서 얼마나 놀랬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이러셨고 그 다음에 제 오른쪽 철신 박혀있는 다리와 몸을 쓰다듬으시면서 내가 미안다 내가 미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할머니를 꿈에서 안아드리면서 감사했습니다 할머니 하면서 꿈을 다 깨게 된 거예요 아마 저보다 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다른 후손들을 보살피로 떠나신 거겠죠 네 이것으로 제가 파란만장 했었던 큼직큼직한 사건들은 요걸로 끝입니다 들어주신 귀족님들하고 도유빈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감사해요 정말 또 레전드 이야기가 탄생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존모 대장님의 어릴 적부터 지금 성장기까지의 일들을 좀 큼직큼직한 사건들만 얘기를 해주신 건데 그 사이에 짜잘짜잘한 그런 일들도 있나요? 야간 산행하러 갔다가 친구랑 멧돼지를 만나서 죽을 뻔했던 적도 있었고 근데 그때 친구가 약간 좀 귀신처럼 사라진 저만 멧돼지한테 쫓겼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한날은 유럽 여행을 갔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이탈리아를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제가 한번 붙여줬던 별명이 있던 친구들 유럽 친구들이 있는데 테르미니역이라고 보통 중앙역이 있거든요 알죠 알죠 테르미니역에 보면은 뒤에 골목길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테르미니역에 러브액추얼이라는 그 친구들 두 명도 있었고 그때 흉기에 피수당에서 진짜 큰일 날 뻔했었던 적 그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말씀 안 드렸던 것처럼 지나가다 돌 맞은 거 그리고 군대에 상반신 밖에 없었던 군인 귀신 한 명 지금 이래저래 풀어보려고 하면은 지금 당장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아마 또 짜잘짜잘한 것들이 좀 많았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대장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와 진짜 들으면서 할머님을 다시 만난 것도 그렇고 청도 할머님께서 도와주실 때 해주신 말도 그렇고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진짜 그분이 만신할머니 그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진짜 만신할머니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만신할머니와 비슷하다라는 느낌인 거죠 아 네네 같은 분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쵸 지금도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그분? 지금 아마 살아계실 거예요 20년도 때 무업 접으시고 경남 어디 시골에 들어가셔서 텃밭 가꾸시고 그렇게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한번 갔다가 오셨대요 지금은 편안하게 생활을 하시는구나 네네 진짜 너무 또 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있으면 찾아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비님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아마 들으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또 레전드 이야기였고 결국에는 귀신이라는 존재가 계속 괴롭힘을 해서 거의 이거는 죽이려고 한 거죠 사람을 이 정도로 사고를 내게끔 만들었다는 것은 진짜 그 사람 죽이겠다는 나쁜 마음이었던 거거든요 귀신 자체들이 근데도 역시나 하늘의 뜻이 닿았는지 도와주려고 했던 분들도 나타나고 도와주시는 또 소울형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게 삼재라시고 괜히 일이 안 돼서 삼재 탓을 해서 더 일을 키우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삼재면 그냥 지나가는 것 중에 하나다 생각하시는 게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